이처럼 실업급여 재원이 바닥을 보이는 데는 일부 악용 사례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일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고 또다시 같은 직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른바 회전문 수급자가 특히 공공일자리에서 많았는데요.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정광윤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일단 이 공공일자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단기 일자리들인데요. 노인 일자리나 환경정비, 행정보조 등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5번 이상 그러니까 매년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 가운데 34%가 이런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두 번 받아간 사람들은 제조업, 건설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 사람일수록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손쉽게 받기 위해서 공공일자리만 찾아서 일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측은 고도반복 수급자는 처음 수급할 때부터 같은 업종, 그러니까 공공행정 등 분야에서 일해온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심지어 같은 기관에서 여러 번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타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매년 받아간 수급자 4명 중 1명꼴로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번 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반복 수급자들이 유독 공공일자리에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무 시간도 짧고 일도 쉽기 때문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의무가 입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타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 기관에서 계속 일하는 회전문 수급자를 눈감아주고 여러 명씩 받아주는 행정기관들도 많은데요. 조사대상 기관의 26%는 반복 수급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곳은 75명이나 됐습니다. 구직자 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실업급여가 사실상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제2의 월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노동연구원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고도 반복 수급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이런 반복을 보인다며 2, 3회차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막고 민간일자리 구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조언들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